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었고 낭독하면서 더욱 흥미로웠던 동화같은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피올레트와 비밀의 정원인데요. 이 작품은 환상적인 세계관과 감동이 있는 모험 이야기인데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매혹적인 동화같은 소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이야기 속 주인공 피올레트 위르르방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만난 온갖 다양한 생명체들을 구하고자 기상천외한 여정에 뛰어들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환상 모험담입니다. 이 작은 소녀가 정원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요. 연약한 마음들을 위한 아름다운 위로를 해줍니다. 중간에 사파가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작각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일정 부분 낭독해드릴게요. 피올레트와 비밀의 정원 폴 마르탱지음 아르테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피올레트와 비밀의 정원 1장 늑대의 가죽 1 피난처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지 30년도 더 됐으니까 그다지 넓어 보이진 않았지만 가시던 물과 잡초로 어지럽게 덮여 있어서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잔디보다 이끼가 더 많은 잔디밭에서 한 소녀가 밤나무에서 떨어진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다. 왠지 화가 잔뜩 난 소녀는 애꿎은 민들레를 나뭇가지로 후려쳤다. 노란 꽃이 똑 부러져서 멀리 날아갔다. 데이지 다발도 한 대 맞고 다른 꽃들도 공격을 받았다. 가느다란 나무 회초리가 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꽃줄기와 키 큰 잡초를 마구 꺾어버렸다. 비올레트 위르르 방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뭐라 말하기 어렵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집으로 억지로 이사를 한 엄마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종일 울기만 하는 어린 동생 이 방을 향해서 어쩌면 저절로 울적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칙칙한 방 때문일까 도로와 철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촌스러운 동네 때문에 피올레트 가족이 이사 온 집은 도시도 시골도 아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것도 아니면 혹시 이 볼성 사나운 정원 때문일까 사실 피올레트는 이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특히 아빠에게 아빠만 없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도망쳐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피올레트에게 파벨까지도 소녀를 짜증나게 했다. 녀석은 주인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꼬리를 흔들면서 피올레트의 나뭇가지를 잡겠다고 주위를 껑충껑충 띄었다. 아무리 봐도 형편없다. 이 정원은 잔디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구석구석의 낡고 녹슨 물건들도 나뒹굴고 있었다. 물뿌리개며 자전거 박히며 쿠션 속이 다 드러난 의자 하며 한마디로 모두 쓰레기다. 파벨 나 추워 돌아가자. 피올레트는 자기 방을 한 바퀴 둘러봤다. 너무 어두운 데다 곰팡래와 축축한 회반죽 냄새가 배어 있었다. 파벨이 방의 구석구석을 킁킁대며 냄새 맡는 동안 피올레트는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봤다. 낡은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나무들은 기괴한 모습이었다. 균일하지 않은 유리 두께 때문에 일그러져 보이는 요술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원 전체가 우글쭈글했다. 엄마 모니카가 방문을 열었다. 엄마는 부르퉁에 있는 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뗐다. 자 모든 걸 우울하게 보는 건 이제 그만해. 드디어 네 방을 갖게 되었잖아. 안 그래? 우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서 후졌어. 후졌다고. 이 판자집에선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피올레트 위르르 방 집을 갖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니? 언제까지 쉼터에서 살 순 없잖아. 이제 잔말 말고 내 짐이나 정리해. 엄마는 대답을 기다리며 문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투덜거리며 아기 침실로 향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면 창문을 열면 돼. 비올레트는 한숨을 쉬고 나서 창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소용없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무 창틀이 틀어져서 꽉 낀 채 꼼짝하지 않았다. 더 우울해진 소년은 창문 여는 걸 포기했다. 짐이나 풀어 장난감과 책을 벽장 안에 정리해 넣기로 했다. 벽장 문을 여니 누렇게 바랜 책들이 선반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타니슬라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책들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이 집은 쭉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곳은 그냥 한적한 들판 이었다. 원래는 운하 대신 숲과 게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황폐해져 갔다. 실은 피올레트와 엄마가 아빠의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탓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 집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다. 어쩌면 쉼터에 있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먼저 비올레트는 비올레트는 인형 성그림 퍼즐 구슬 주머니 두꺼운 스케치부 등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가방과 함께 그녀가 생존 필수품 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냈다. 물병 비스킷 한 봉지 손수건 몇 장 그리고 파벨을 위해 준비한 커다란 오이피클 한 병 새콤한 오이피클 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파벨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와 지어졌다. 자 비올레트는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벽장을 비웠다. 우선 먼지 쌓인 책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고 걸레질을 했다. 그러다 무심코 할아버지들의 책들을 몇 권 집어들고 휘리릭 넘겨봤다. 낡은 낙서형 노트들도 있고 짧은 이야기 모음집과 옛날 그림 책들도 있었다. 이상했다. 이건 여자애들이나 좋아할 법한 책들인데 비올레트는 할아버지가 이런 책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의아했다. 그러고 보니 이 방은 할아버지가 쓰던 방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썼던 방은 동생 이 방이 자고 있는 방이다. 그렇다면 여긴 손님용 방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비올레트는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선반 위의 책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다 두껍고 뻣뻣한 사진첩을 집어든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사진첩이었다. 페이지들은 거의 비어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사진들을 떼어낸 것처럼. 사진이 몇 장 있긴 했다. 비올레트는 사진 속의 집을 금방 알아봤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구식타일이 깔린 부하 창유리에 꽃무늬가 새겨진 현관 세계바른 그 사진들 속에 놀랍게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숲과 언덕 강을 찍은 사진들 중 두 장이 유독 주위를 끌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엇을 찍은 건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다. 비가 내려서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튄 것 같달까? 특별한 건 없었다. 빗물이 만든 얼룩이 괴물처럼 보이는 것만 빼면 이상한 건 그걸 보고 있으니 희미하게 무언가 떠오를 듯 말듯 했다는 것이다. 오래된 기억처럼. 두 번째 사진은 절반이 찢겨나가긴 했지만 선명했고 색도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 속엔 금발의 소녀가 어느 숲 어귀에서 우한 회색빛에 커다란 게 위에 올라탄 채 하늘 향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것 봐 파벨 올라탄 모습이 그럴 듯한 걸. 너 기억나니?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내 등에 타곤했잖아. 피올레트는 사진을 손에 쥐고 들여다볼 생각으로 사진첩의 보호필름을 살짝 틀어올렸다. 금발을 짧게 자른 소녀는 구식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검은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해서 장난하며 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올레트는 사진을 뒤집어서 뒷면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정원의 수호자 수호자? 이 집 정원의? 헉 설마 피올레트가 창문으로 정원을 내다보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현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왜 왔어? 경고하는데 이 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고소할 거야. 순간 목이 맨 피올레트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아빠였다. 대체 왜 이래?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갖고 온 건 나랑 애들 물건밖에 없어. 이제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피올레트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엄마가 말한 그대로였다. 아빠가 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뿐이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다. 집안으로 들어온 게 분명했다. 걔는 내 딸이기도 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내 딸을 볼 권리가 있다고. 그럼 그의 생각은 애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당장 나가. 당장! 피올레트는 숨이 막혔다. 혼란스러웠던 몇 주간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길고 긴 버스 여행 병원 쉼터 할아버지 댁의 소파 그리고 마침내 여기로 오게 된 거였다. 말하자면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아빠가 불쑥 나타나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복도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비올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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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없다니까. 걔는 자기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 비올레트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사라지고 싶었다. 침대 밑이나 벽장 안에 숨고 싶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그녀는 얼른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창문을 열어보려 했다. 창문은 여전히 꽉 끼어서 꼼짝도 안 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 마음을 담아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거기 정원이 있었다. 바로 1미터 아래에. 그곳엔 숨을 데가 얼마든지 있다. 아빠와 엄마가 복도에서 소리지르며 다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의 비올레트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창문 아래로 풀쩍 뛰어내렸다. 파빌도 망설임 없이 주인을 따라 껑충 뛰었다. 제멋대로 자란 풀 덕분에 착지할 때 충격이 심하지 않았다. 비올레트는 오솔길 반대편에 있는 덤블을 향해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파벨도 흥분해서 왈왈 짖으며 그녀를 따라 달렸다. 쉿! 파벨! 내 말 잘 들어? 개가 눈을 반짝이며 주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비올레트는 주변을 둘러싼 덤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영웅이야 그리고 넌 나의 믿음직한 친구고 우린 지금이 정원에 숨은 거야. 여긴 환상의 정원이야. 아 아냐 아냐 환상의 정원이 아니라 음 무슨 정원이냐면 여기서 보는 정원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비틀린 나무들의 윤곽 바람이 훑고 지나간 잡초들 쇠기풀과 가시덤불에 파묻힌 오솔길 이 모든 게 방에서 볼 때보다 천배는 더 어지럽고 천배는 더 넓어 보였다. 그때 그 이름이 분명하게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비밀의 정원 멀지 않은 곳에서 새쌍의 눈이 깜빡거렸다. 땅속에서 얼굴만 쏙 내민 두더지들이었다. 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응 비르지니아가 희망이 가득 찬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 성질 나쁜 꼬맹이와 정신 나간 게 한 마리 일 뿐이야. 난 좀 더 두고 볼 거야. 마르그리트가 투덜댔다. 너도 한물간 늙은 두더질 뿐이거든. 시몬이 마르그리트의 말을 받아쳤다. 저 아이는 미래로 가득 차 있어. 난 그게 느껴져. 자 마땅히 환영 인사를 해야지. 제일 예쁜 모자를 쓰고 가자. 알았지? 2. 두바위 언덕 비올레트는 파벨의 등에 올라탔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사진 속 소녀처럼. 9살이나 됐는데도 비올레트는 여전히 이 멋진 동물의 등 위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비올레트는 나무와 덤불 사이로 자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우고 가는 파벨에게 속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였던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감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빠가 자기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 없이 살길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도 자기 이야기에 취해 있던 소녀는 그제야 정원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다. 정원은 엄청나게 컸다. 비올레트는 파벨의 옆구리를 발로 살짝 쳐서 멈추게 한 뒤 잠시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다. 앞에 길게 늘어선 덤불을 건너가 보았다. 덤불 너머에는 잔디가 무성하게 자란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을 따라 걸었다. 얼마쯤 가니 잔디밭 한가운데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이 나타났다. 그 너머로는 앙상한 관목과 잡초만 드문드문 자란 건조한 땅과 그 주변을 길게 두른 꽃밭이 있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문자가 새겨진 바위나 토템처럼 조각난 나무 말뚝이 아주 오래된 게임판의 잔해처럼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더 멀리에는 성당만큼이나 높아 보이는 키 큰 나무들이 키 큰 나무들이 보였다. 거기까지 가려면 꽤 오래 달려야 할 것 같았다. 사진첩 속 사진들에서 본 것 같은 장소도 몇 군데 있었다. 비올레트는 그 사진들을 가져오지 않아 확인해 볼 수 없는 게 아쉬웠지만 더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정원으로 도망치게 했던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왠지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말할 수 없이 멋진 것을 발견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굉장히 오래된 정원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주아주 오래됐어. 그러니 틀림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겠지.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걔가 넌지 시곤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기가 집보다 안전해. 집엔 그 사람이 있잖아. 난 여길 탐험해 보고 싶어. 이 정원은 분명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거야. 자, 내 친구 파벨? 우린 영웅 이잖아. 걔가 핀잔을 주듯 한마디 했다. 영웅? 우리가 누굴 구했는데? 지금까지 우린 아무도 못 만났잖아. 비올레트는 그제야 자기에게 파벨이 방금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파벨과 수많은 대화를 했었다. 물론 상상 속에서. 하지만 파벨의 목소리를 이렇게 실제로 듣게 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파벨 이럴 수가 이거 정말 굉장한데 진짜 네가 말을 한 거야? 물론이지. 무슨 질문이 그래? 너도 진짜로 말하잖아. 비올레트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건 내 상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너랑 말하고 있어 비올레트 넌 지금 나를 말처럼 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인간처럼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야?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 그게 모르겠어. 잠시 뒤에 소녀가 덧붙였다. 저기 부탁할 게 있어 파벨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줘. 좋아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존댓말을 써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있지? 모름지기 영웅이라면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게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어. 내 멋진 친구. 응? 너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 난 항상 사람들이 내게 존댓말을 써줬으면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나 같은 나이에겐 반말을 하잖아. 파벨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걔는 왼쪽 앞발로 귀를 슬쩍 긁었다. 그건 파벨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러고 나서 걔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뭐. 비올레트 주인님이 원하신다면? 응. 좋아. 완벽해. 비올레트는 이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이상량하고 강한 녀석과 함께라면 비밀의 정원에서 일어날 어떤 미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곳엔 틀림없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테니까. 비올레트는 집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덤블을 건너왔건만 어찌된 일인지 덤블 뒤에 있어야 할 집에 지붕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라면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 순간 소년은 자신이 그동안 아빠가 찾아올까 봐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두려워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여기 피난처가 되어줄 이 정원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이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소년은 파벨을 발꿈치로 가볍게 찾다. 파벨이 속도를 내서 달렸다. 파벨 피탈로 올라가자. 저 위에선 정원 전체가 보일 거야. 앞에 작은 언덕이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거대한 토끼기 모양의 바위 두 개가 높이 솟아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개가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피올레트는 두 바위 사이에 내려섰다.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게다가 바람도 놀랍도록 상쾌했다. 피올레트가 두 바위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분을 밟으니 발밑에서 파삭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풀 위에 얇게 덮인 살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소년은 햇볕이 드는 것으로 살짝 자리를 옮겼다. 바위에는 반쯤 지워진 문자 같은 것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다. 피올레트는 그것들을 해독해보고 싶었지만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바위 표면에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아이의 웅얼거림 같기도 했다. 사실 그건 단순한 소리 그 이상 이었다. 바위들이 건네는 말이었으니까. 피올레트는 바위 사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 끝에 몇몇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먼저 왼쪽 바위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속삭였다. 끝이 끝이 긴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었다. 폭풍우 예비의 오른쪽 바위는 무의미한 똑같은 음절만 계속 더듬걸었다. 방 칼 리 방 칼 리 비올레트는 그 소리를 한참 듣다가 억양과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다 마침내 한 단어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칼리방 칼리방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 이었다. 난 익으면서도 불안한 이름 기억 깊은 곳에 파묻힌 오랜 적대자의 이름 같은 비올레트는 흠칫하며 바위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이름은 그녀가 이 마법의 장소를 발견하고 느꼈던 기쁨을 순식간에 망쳐놓았다. 넓고 아름다운 꽃밭에서 난데없이 해골 무덤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소년은 파벨도 자신도 다시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뒤졌다. 개가 흥분하여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주인님 그걸 잊지 않으셨군요. 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오이 피클병을 꺼내면서 소녀가 말했다. 비올레트는 큼지막한 오이 하나를 꺼내서 공중으로 휙 던졌다. 펄쩍 뛰어올라 오이 피클을 덥석 입에 문 파벨이 더없이 기쁜 표정으로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그리고 두 개나 더 먹고 나서야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누워서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낮잠에 빠졌다. 풀밭에 앉은 비올레트는 초콜릿 비스킷을 조금씩 깨물어먹으면서 눈앞의 풍경을 살폈다. 언덕 아래로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지평선은 그 초록색 들판 넘어있는 회색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어린 모험가는 더 멀리까지 보고 싶어서 손을 눈썹 위에 갖다댔다.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동물도 사람도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원의 일부라는 걸 알았다. 철도나 도로 건물과 전선도 없었다. 영웅 비올레트 위르르방이 인적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미 오래전에 잊힌 비밀장수의 입구를 발견한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개와 마을이 통하고 바위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곳. 높은 하늘에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다. 비올레트는 문득 자신이 정원에 온 뒤로 태양이 같은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곳에 머문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몇 분밖에 흐르지 않은 것일까 어쨌거나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떠올렸다. 사진 속 개의 등에 올라탄 소녀를 둘러싼 풍경은 비올레트가 보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비올레트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전에 이미 누가 이 세계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비올레트는 미소지었다. 이것을 샅샅이 탐험하고 싶었다. 이제 이 정원은 그녀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아니 나아가 그녀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녀만의 세상이라고나 할까? 3. 황폐 숲 육식동물이 동물의 왕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육식동물은 언제나 뱃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거든. 우린 알고 있어. 제대로 된 먹잇감이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까마귀에서 빼앗은 냄새 나는 고깃덩어리나 벌레로 허기진 배를 겨우 채우는 날이 대부분 이라는 걸 말이야. 반대로 초식동물들은 배고픔이란 게 뭔지 잘 모르지. 물론 그들도 때로 굶주리긴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그리 길지 않거든. 어디든 가기만 하면 푸른 새싹 부드러운 나뭇가지 기름지고 영양가 많은 풀밭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배고픔이란 하나의 신호일 뿐이야. 이제 풀을 뜯을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육식동물만이 진정으로 배고픔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있지. 늑대들의 우두머리인 샌다크가 무리를 이끌고 황폐숲을 가로질러가며 말했다. 늑대무리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을 뛰어넘으며 잿빛 구루터기들 사이로 천천히 나아갔다. 모두 일곱 마리였다.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시무시한 허기를 느꼈고 먹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이 군뱅이들 빨리 와 다른 놈들에게 먹이를 뺏기기 전에 잔디밭에 도착해야 해 대장늑대가 뒤처지는 녀석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재촉했다. 황폐숲은 광활하고 어두웠다. 숲속 깊은 곳까지 가까스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조차 죽은 나무에 우물한 색을 띄었다. 동물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새들이 제제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꺾인 나뭇가지들 사이로 휙 부는 바람소리만 늑대들의 부드러운 발소리를 따라왔다. 한때는 생기 넘치던 숲이었지만 이제는 군데군데 언 땅과 눈밭만 남은 식물의 잔해를 쌓아둔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 고요한 숲을 지나고 있던 늑대무리는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는 어디서 위험이 다가오는지 알아내려고 주의를 집중했다. 그땐 난데없이 위에서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돌덩이 떨어지듯 툭 떨어졌다. 어찌나 큰 가지였던지 거목이 쓰러질 때처럼 쿵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는 늑대무리 바로 뒤로 떨어졌고 곧이어 컹하는 짧은 비명이 들렸다. 다시 출발. 샌다크가 외쳤다. 옅은 황갈색 털을 가진 젊은 암늑대 키티의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을 때는 늑대무리가 벌써 저만치 앞으로 달려간 뒤였다. 잠깐만 브루노프가 나뭇가지에 발을 맞았어. 뛸 수 없단 말이야. 하 저런 샌다크가 대답했다. 안됐지만 기다려줄 수 없다. 우린 예전에도 그 녀석 때문에 이동이 늦어진 적이 있어. 키티 나뭇가지가 떨어진 게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지. 정원이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란 말이다. 새로운 수호자가 숲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면 절대로 약해져선 안 돼. 그러니 그 절름발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 어서 가야 해. 건강한 늑대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속도를 높여 늙은 푸르노프의 거리를 빠르게 벌렸다. 숲 가장자리까지 오자 분위기는 확연히 덜 음산해졌다. 눈과 얼음도 거의 다 사라졌고 군데군데 새싹들이 죽은 나무 둥치에 푸른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벌써 조심스레 윙윙거리며 나는 곤충들도 있었다. 좋았어. 동물들이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 중에서 가장 젊은 늑대인 라무즈가 외쳤다. 이제 곧 사냥할 수 있겠어. 과연 그럴까? 샌다크가 반박했다. 여기서는 진짜 먹이가 사라진 지 오래야 위험하더라도 더 먼 들판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먹을 걸 원한 샌다크가 갑자기 경계의 자세를 하고서 꼼짝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따라 긴장하는 자세를 취했다. 내 다리로 견고하게 버티고 선 우두머리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뭔가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뒤따라오던 암늑대 낮이다가 속삭였다. 땅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 아직 멀리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해. 이제 모두가 발밑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다. 곳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구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별안간 그들 앞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레같은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 구구구 샌더크는 앞으로 똑바로 돌진했다. 나무가 없는 공터를 찾아야 해. 이러다간 뼈도 못 추리겠어. 늑대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황하진 않았다. 샌더크는 훌륭한 안내자였다. 그는 숲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뭇가지가 떨어질 것을 세 번이나 예상하고 그때마다 딱 맞는 타이밍에 피한 덕분에 무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그는 무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선 안전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몇 시간씩 먹잇감을 쫓는 데 익숙한 늑대들은 지치지 않고 전적으로 대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 키티만이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부르노프가 멀리서라도 따라오고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상처입은 늙은 늑대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다. 여섯 마리의 늑대는 마침내 숲의 정상에 이르렀다. 거인들이 장난쳐 놓은 것처럼 겹겹이 쌓인 죽은 전나무들 넘어 절벽 아래로 긴 잿빛 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여기라면 마른 나무가 갑자기 덮칠 위험은 없었다. 절벽 끝에 서자 확 트인 전경이 펼쳐졌다. 평원은 아주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숲이 끝나는 곳에 무성한 풀밭과 너른 잔디밭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 게 보였다. 그때 늑대들의 눈에 들어온 건 그 사이에 보이는 먼지 구름 이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먼지 구름은 정원의 비옥한 지역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저 거대한 먼지 구름은 샌다크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코로 들어오자 기름진 흙의 입자들과 수백만 개의 버섯 포자 꽃가루 미네랄이 풍부한 물방울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주둥이를 몇 번 흔들고는 선언하듯 말했다. 틀림없어. 초록 군단이다. 그들이 깨어난 거야. 우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숲을 빠져나가기로 한다. 그때 움직여야 해. 4. 너른 잔디밭 파벨은 비올레트가 다시 등에 탈 수 있도록 몸을 낮추면서 물었다. 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주인님? 어 저쪽에 넓은 잔디밭으로 저긴 잔디 관리가 잘 된 것 같아. 그 말은 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지. 그들은 푸른 들판으로 내려갔다. 풀밭에 윤기 있는 잔디가 빽빽하게 나있었다. 드물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데이지와 민들레가 잔디밭의 단조로움을 덜어주었다. 소년은 사람이나 동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풀밭을 살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잔디밭엔 사람이 다닐 만한 길도 땅굴도 없었다. 파벨이 잔디밭 위에서 겨우 세 발자국쯤 뗐을 때 비올레트가 말했다. 나 내리고 싶어. 이 잔디는 굉장히 푹신한 것 같아. 맨발로 걸어볼래. 어린 탐험관은 땅에 내려서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이 느껴지는 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양탄자처럼 두툼했다. 해의 온기를 듬뿍 머금은 땅은 따스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비올레트는 정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연을 만끽하며 기쁨을 느꼈다. 파벨이 바짝 뒤따랐고 비올레트는 주변을 대충 둘러보면서 걸어갔다. 풀밭 위를 걷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이제는 아예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풀밭 위에서 막 구르려던 찰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제발 조용히 좀 해. 비올레트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금 말을 한 존재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거기서 비켜! 파벨과 비올레트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잔디밭 한쪽 끝 머리가 살짝 접혔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이불을 살짝 걷어낸 것처럼. 곧이어 넓은 풀밭에서 작은 얼굴 하나가 쏙 나타나더니 이어서 또 하나가 나타났다. 여기저기에서 쏙쏙 내민 머리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어서 가라니까 제발 우리 잠 좀 자게 내버려 둬. 너희가 우리 잠자리를 짓밟고 있잖아.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나왔다. 비올레트는 그들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쭉쭉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부분 성인처럼 보였는데 키는 그녀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피올레트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말하자면 마을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프리불을 덮고자 거대한 침대 위에서 자신이 껑충껑충 뛴 셈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 죄송해요. 우린 지금 막 이곳에 도착해서 사정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이 잔디밭에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걸요. 어쨌든 마침 잘됐네요. 그때 정장 코트를 입고 플리프로 장식한 모자를 쓴 키가 작고 포동포동한 남자가 나와서 비올레트 앞에 섰다. 아니 마침 잘된 게 아니야. 너희는 떠나야 해. 모두 자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처음 만났어요. 비올레트가 말했다. 아 너희가 지금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다니까. 우리 잔디밭을 쿵쿵 짓밟았다고. 이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남자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은 비올레트 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내 자랑스러운 친구 파벨이고요. 작은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파벨을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나는 월기수야. 34호에서 38호 구역까지 관리하는 책임자지. 우와 대단하시네요. 비올레트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34호 38호 구역이라는 게 뭔진 몰랐지만 어쨌거나 이 작은 남자를 지켜 세워 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작은 남자는 한결 부드러워진 듯 했다. 그때 또 다른 작은 남자가 느긋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월기수 이 애를 괴롭히지 마. 얘는 정원 바깥에서 온 손님이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크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 됐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한 남자는 은방울 꽃 잎사귀를 질공질공 씹고 있는 구릿빛 얼굴의 젊은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엔 풀이 잔뜩 붙어있고 거기에 날벌레 떼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젊은이가 자기를 소개했다. 내 이름은 블루베리야. 우리를 깨운 게 너로구나. 아... 정말 미안해요. 비올레트가 대답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모두 누구세요? 내 친구 월계수가 하려던 말은 우리가 정원 주민 이라는 거야. 이 녀석은 말투가 너무 상냥하고 친절해서 탈이라니까 블루베리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잔디밭과 덤불과 오솔길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해. 비올레트는 정원의 상태를 봤을 때 아마도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건 경순한 지질 것 같았다. 그래서 좀 더 상냥한 대답을 찾아냈다. 우와 잔디가 정말 멋져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런데 여긴 어떤 곳이죠? 정원이 깨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월기수는 통통한 배 위에 두 팔을 엇갈려 엉고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비올레트의 말을 끊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었지. 네. 그만 가던 길. 가. 블루베리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쳐다봤다. 아아 이 친구 말은 신경 쓰지 마.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녀석이거든. 하지만 네가 정원에 왔으니 이제 우리도 할 일을 해야겠지. 널 만난 건 정말 큰 영광이야. 참 그리고 굳이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돼. 우린 이제 친구가 된 거니까. 어? 그래도 될까? 좋아. 사실 비올레트는 이 상황이 좀 거북했다. 살면서 그녀를 중요한 존재로 여겨준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비올레트는 이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자애와 착각한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소녀의 마음 한편에선 어쩐지 이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이상하게도 블루베리가 한 마리 마음속에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믿기 어렵겠지만 왠지 이곳에 정말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았고 여기서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제껏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인지 그 신뢰에 보답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아주 위험있고 자신감 넘쳐보였던 사진 속의 소녀처럼 비올레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정원 주민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삼오오 때를 지어 비올레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 낯선 소녀에게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소녀가 물었다. 너희는 정원의 수호자에 관해 들어본 적 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원 주민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월계수가 투덜거렸다. 수호자에 관해 들어봤냐고? 그걸 말이라고? 그 수호자가 우릴 내팽개 쳤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블루베리가 중얼거렸다. 아 아주 옛날 이야기지. 하지만 네가 이 정원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수호자는 무엇으로부터 정원을 지키는 건데? 다시 침묵. 이번에 침묵은 아까보다 더 무거웠다. 피올레트는 그 무엇이 아무도 감히 이름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만큼 두려움과 심을 직감했다. 꽤 긴 침묵 끝에 블루베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두더지 세 자매를 찾아가 보렴. 그들이 설명해 줄 거야. 특히 시몬을 찾아봐. 올개수가 끼어들었다. 나머지 둘은 완전히 돌았으니까 두더지 세 자매 피올레트가 되뇌었다. 그건 여기 사는 사람들의 별명인 거야? 아니 블루베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세 마리의 두더지야. 시몬과 비르지니아와 마르 그리트 그들은 땅굴을 통해 정원 전체를 돌아다녀. 그래서 모르는 게 없고 듣지 못하는 말이 없어. 게다가 모든 걸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망쳐놓지. 월계수가 투덜거렸다. 망할 놈의 짐승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으니까. 그럴 구실을 찾. 비올레트가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어디 가면 그 두더지 세 마리를 만날 수 있는데? 블루베리가 머리카락 속을 뒤적거리면서 말했다. 음 그건 나도 뭐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들이 지렁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 그러면서 숨 많은 자기 머리카락 속에서 통통한 분홍색 지렁이 한 마리를 꺼냈다. 이어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는 지렁이들을 한 줌이나 모아 비올레트에게 불쑥 내밀며 말했다. 가끔 땅바닥에 대고 이것들을 흔들어봐. 그러면 두더지들이 코를 쏙 내밀 거야. 파벨은 자기 주인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을 코앞에서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분명히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피올레트는 아주 침착했다. 소년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지렁이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묶은 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파벨의 등에 올라탈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에 정원 주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회색 숲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숲 어기에서부터 점차 그들을 향해오는 빽빽한 먼지 구름을 손으로 가리켰다. 비올레트와 비밀의 정원 1장 늑대의 가죽 1. 피난처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지 30년도 더 됐으니까. 그다지 넓어 보이진 않았지만 가시던 물과 잡초로 어지럽게 덮여 있어서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잔디보다 이끼가 더 많은 잔디밭에서 한 소녀가 밤나무에서 떨어진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다. 왠지 화가 잔뜩 난 소녀는 애꿎은 민들레를 나뭇가지로 후려쳤다. 노란 꽃이 똑 부러져서 멀리 날아갔다. 데이지 다발도 한 대 맞고 다른 꽃들도 공격을 받았다. 가느다란 나무 회초리가 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꽃줄기와 키 큰 잡초를 마구 꺾어버렸다. 비올레트 위르르 방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뭐라 말하기 어렵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집으로 억지로 이사를 한 엄마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종일 울기만 하는 어린 동생 이 방을 향해서 어쩌면 저절로 울적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칙칙한 방 때문일까 도로와 철도 사이에 끼어있는 이 촌스러운 동네 때문에 비올레트 가족이 이사온 집은 도시도 시골도 아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것도 그것도 아니면 혹시 이 볼성 사나운 정원 때문일까 사실 비올레트는 이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특히 아빠에게 아빠만 없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도망쳐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올레트에게 파벨까지도 소녀를 짜증나게 했다. 녀석은 주인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꼬리를 흔들면서 비올레트의 나뭇가지를 잡겠다고 주위를 껑충껑충 띄었다. 아무리 봐도 형편없다. 이 정원은 잔디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구석구석의 낡고 녹슨 물건들도 나뒹굴고 있었다. 물뿌리개며 자전거 박히며 쿠션 속이 다 드러난 의자하며 한마디로 모두 쓰레기다. 파벨 나 추워 돌아가자 비올레트는 자기 방을 한바퀴 둘러봤다. 너무 어두운 데다 곰팡래와 축축한 회반죽 냄새가 배어있었다. 파벨이 방의 구석구석을 킁킁대며 냄새 맡는 동안 비올레트는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봤다. 낡은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나무들은 기괴한 모습이었다. 균일하지 않은 유리 두께 때문에 일그러져 보이는 요술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원 전체가 우글쭈글 했다. 엄마 모니카가 방문을 열었다. 엄마는 부르퉁에 있는 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뗐다. 자 모든 걸 우울하게 보는 건 이제 그만해. 드디어 네 방을 갖게 되었잖아. 안 그래? 우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서 후졌어. 후졌다고. 이 판자집에선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피올레트 위르르 밤 집을 갖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니? 언제까지 쉼터에서 살 수는 없잖아. 이제 잔말 말고 내 짐이나 정리해. 엄마는 대답을 기다리며 문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투덜거리며 아기 침실로 향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면 창문을 열면 돼. 비올레트는 한숨을 쉬고 나서 창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소용없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무 창틀이 틀어져서 꽉 낀 채 꼼짝하지 않았다. 더 우울해진 소년은 창문 여는 걸 포기했다. 짐이나 풀어 장난감과 책을 벽장 안에 정리해 넣기로 했다. 벽장 문을 여니 누렇게 바랜 책들이 선반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스타니슬라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책들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이 집은 쭉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곳은 그냥 한적한 들판 이었다. 원래는 운하 대신 숲과 게울 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황폐해져 갔다. 실은 비올레트와 엄마가 아빠의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탓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 집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다. 어쩌면 쉼터에 있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먼저 비올레트는 인형 선그림 퍼즐 구슬 주머니 두꺼운 스케치부 등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가방과 함께 그녀가 생존 필수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냈다. 물병 비스킷 한 봉지 손수건 몇 장 그리고 파벨을 위해 준비한 커다란 오이피클 한 병 새콤한 오이피클 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파벨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와 지어졌다. 자 비올레트는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벽장을 비웠다. 우선 먼지 쌓인 책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고 걸레질을 했다. 그러다 무심코 할아버지들의 책들을 몇 권 집어들고 휘리릭 넘겨봤다. 낡은 낙서용 노트들도 있고 짧은 이야기 모음집과 옛날 그림 책들도 있었다. 이상했다. 이건 여자애들이나 좋아할 법한 책들인데 비올레트는 할아버지가 이런 책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의아했다. 그러고 보니 이 방은 할아버지가 쓰던 방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어릴 때 썼던 방은 동생 이 방이 자고 있는 방이다. 그렇다면 여긴 손님용 방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비올레트는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선반 위의 책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다 두껍고 뻣뻣한 사진첩을 집어든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사진첩이었다. 페이지들은 거의 비어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사진들을 떼어낸 것처럼 사진이 몇 장 있긴 했다. 비올레트는 사진 속의 집을 금방 알아봤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구식 타일이 깔린 부하 창유리에 꽃무늬가 새겨진 현관 세계바른 그 사진들 속에 놀랍게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숲과 언덕 강을 찍은 사진들 중 두 장이 유독 주위를 끌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엇을 찍은 건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다. 비가 내려서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튄 것 같달까? 특별한 건 없었다. 빗물이 만든 얼룩이 괴물처럼 괴물처럼 보이는 것만 빼면 이상한 건 그걸 보고 있으니 희미하게 무언가 떠오를 듯 말듯 했다는 것이다. 오래된 기억처럼. 두 번째 사진은 절반이 찢겨 나가긴 했지만 선명했고 색도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 속엔 금발의 소녀가 어느 숲 어귀에서 우아한 회색빛에 커다란 게 위에 올라탄 채 하늘 향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것 봐 파벨 올라탄 모습이 그럴듯한걸 너 기억나니?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내 등에 타곤했잖아. 비올레트는 사진을 손에 쥐고 들여다볼 생각으로 사진첩의 보호필름을 살짝 틀어올렸다. 금발을 짧게 자른 소녀는 구식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검은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해서 장난하며 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비올레트는 사진을 뒤집어서 뒷면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정원의 수호자 수호자? 이 집 정원의? 설마 비올레트가 창문으로 정원을 내다보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현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왜 왔어? 경고하는데 이 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고소할 거야. 순간 목이 맨 비올레트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아빠였다. 대체 왜 이래?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갖고 온 건 나랑 애들 물건밖에 없어. 이제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비올레트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엄마가 말한 그대로였다. 아빠가 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뿐이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다. 집안으로 들어온 게 분명했다. 걔는 내 딸이기도 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내 딸을 볼 권리가 있다고. 그럼 그의 생각은 애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당장 나가. 당장! 비올레트는 숨이 막혔다. 혼란스러웠던 몇 주간이 눈앞에 얼음거렸다. 길고 긴 버스 여행 병원 쉼터 할아버지 댁의 소파 그리고 마침내 여기로 오게 된 거였다. 말하자면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아빠가 불쑥 나타나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복도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안 돼. 당장 나가. 비올레트는 지금 여기 없다니까. 걔는 자기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 비올레트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사라지고 싶었다. 침대 밑이나 벽장 안에 숨고 싶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그녀는 얼른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창문을 열어보려 했다. 창문은 여전히 꽉 끼어서 꼼짝도 안 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 마음을 담아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거기 정원이 있었다. 바로 1미터 아래에. 그곳엔 숨을 데가 얼마든지 있다. 아빠와 엄마가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다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비올레트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창문 아래로 풀쩍 뛰어내렸다. 파빌도 망설임 없이 주인을 따라 껑충 뛰었다. 제멋대로 자란 풀 덕분에 착지할 때 충격이 심하지 않았다. 비올레트는 오솔길 반대편에 있는 덤블을 향해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파벨도 흥분해서 왈왈 짖으며 그녀를 따라 달렸다. 쉿! 파벨! 내 말 잘 들어? 걔가 눈을 반짝이며 주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비올레트는 주변을 둘러싼 덤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영웅이야 그리고 넌 나의 믿음직한 친구고 우린 지금이 정원에 숨은 거야. 여긴 환상의 정원이야. 아 아냐 아냐 환상의 정원이 아니라 음 무슨 정원이냐면 여기서 보는 정원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비틀린 나무들의 윤곽 바람이 훑고 지나간 잡초들 쇠기풀과 가시덤불에 파묻힌 오솔길 이 모든 게 방에서 볼 때보다 천배는 더 어지럽고 천배는 더 넓어 보였다. 그때 그 이름이 분명하게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비밀의 정원 멀지 않은 곳에서 세쌍의 눈이 깜빡거렸다. 땅속에서 얼굴만 쏙 내민 두더지들이었다. 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음 비루지니아가 희망이 가득 찬 소리로 중얼거렸다. 성질 나쁜 꼬맹이와 정신 나간 게 한 마리 일 뿐이야. 난 좀 더 두고 볼 거야. 마르그리트 그가 두덜댔다. 너도 한물간 늙은 두더지일 뿐이거든. 시몬이 마르그리트의 말을 받아쳤다. 저 아이는 미래로 가득 차 있어. 난 그게 느껴져. 자 마땅히 환영 인사를 해야지. 제일 예쁜 모자를 쓰고 가자. 알았지? 2. 두바위 언덕 비올레트는 파베레 등에 올라탔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사진 속 소녀처럼. 아홉 살이나 됐는데도 비올레트는 여전히 이 멋진 동물의 등 위에서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비올레트는 나무와 덤불 사이로 자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우고 가는 파벨에게 속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였던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감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빠가 자기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 없이 살길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도. 자기 이야기에 취해 있던 소년은 그제야 정원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다. 정원은 엄청나게 컸다. 비올레트는 파벨의 옆구리를 발로 살짝 쳐서 멈추게 한 뒤 잠시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다. 앞에 길게 늘어선 덤불을 건너가 보았다. 덤불 너머에는 잔디가 무성하게 자란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을 따라 걸었다. 얼마쯤 가니 잔디밭 한가운데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강이 나타났다. 그 너머로는 앙상한 관목과 잡초만 드문드문 자란 건조한 땅과 그 주변을 길게 두른 꽃밭이 있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문자가 새겨진 바위나 토템처럼 조각난 나무 말뚝이 아주 오래된 게임판의 잔해처럼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더 멀리에는 성당만큼이나 높아 보이는 키 큰 나무들이 보였다. 거기까지 가려면 꽤 오래 달려야 할 것 같았다. 사진첩 속 사진들에서 본 것 같은 장소도 몇 군데 있었다. 비올레트는 그 사진들을 가져오지 않아 확인해 볼 수 없는 게 아쉬웠지만 더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를 정원으로 도망치게 했던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왠지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말할 수 없이 멋진 것을 발견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굉장히 오래된 정원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주 아주 오래됐어. 그러니 틀림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겠지. 이제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걔가 넌지 시건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기가 집보다 안전해 집엔 그 사람이 있잖아 난 여길 탐험해 보고 싶어 이 정원은 분명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거야 자 내 친구 파벨 우린 영웅이잖아 걔가 핀잔을 주듯 한마디 했다. 영웅 우리가 누굴 구했는데 지금까지 우린 아무도 못 만났잖아. 비올레트는 그제야 자기에게 파벨이 방금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파벨과 수많은 대화를 했었다. 물론 상상 속에서 하지만 파벨의 목소리를 이렇게 실제로 듣게 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파벨 이럴 수가 이거 정말 굉장한데 진짜 네가 말을 한 거야? 물론이지 무슨 질문이 그래? 너도 진짜로 말하잖아. 비올레트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건 내 상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너랑 말하고 있어 비올레트 넌 지금 나를 말처럼 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인간처럼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야?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 그게 모르겠어. 잠시 뒤에 소녀가 덧붙였다. 저기 부탁할 게 있어 파벨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줘. 좋아.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네가 네가 나한테 존댓말을 써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있지? 모름지기 영웅이라면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게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어. 내 멋진 친구. 응? 너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 난 항상 사람들이 내게 존댓말을 써줬으면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나 같은 나이에겐 반말을 하잖아. 파벨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걔는 왼쪽 앞발로 귀를 슬쩍 긁었다. 그건 파벨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러고 나서 걔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뭐. 비올레트 주인님이 원하신다면? 응 좋아 완벽해. 비올레트는 이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이 상냥하고 강한 녀석과 함께라면 비밀의 정원에서 일어날 어떤 위험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곳엔 틀림없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테니까 비올레트는 집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덤블을 건너왔건만 어찌된 일인지 덤블 뒤에 있어야 할 집에 지붕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라면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 순간 소녀는 자신이 그동안 아빠가 찾아올까 봐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두려워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여기 피난처가 되어줄 이 정원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이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소녀는 파벨을 발꿈치로 가볍게 찼다. 파벨이 속도를 내서 달렸다. 파벨 피탈로 올라가자. 저 위에선 정원 전체가 보일 거야. 앞에 작은 언덕이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거대한 토끼기 모양의 바위 두 개가 높이 솟아있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개가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피올레트는 두 바위 사이에 내려섰다.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하늘엔 구름 안 점 없었다. 게다가 바람도 놀랍도록 상쾌했다. 피올레트가 두 바위에 그림자가 들이온 부분을 밟으니 발밑에서 파삭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풀 위에 얇게 덮인 살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소녀는 햇볕이 드는 것으로 살짝 자리를 옮겼다. 바위에는 반쯤 지워진 문자 같은 것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다. 피올레트는 그것들을 해독해보고 싶었지만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바위 표면에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아이의 웅얼거림 같기도 했다. 사실 사실 그건 단순한 소리 그 이상 이었다. 바위들이 건네는 말이었으니까. 피올레트는 바위 사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뜻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 끝에 몇몇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먼저 왼쪽 바위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속삭였다. 끝이 없는 긴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었다. 폭풍우 예비의 오른쪽 바위는 무의미한 똑같은 음절만 계속 더듬걸었다. 방 칼 리 방 칼 리 비올레트는 그 소리를 한참 듣다가 억양과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다 마침내 한 단어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칼리방 칼리방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난 익으면서도 불안한 이름 기억 깊은 곳에 파묻힌 오랜 적대자의 이름 같은 비올레트는 흠칫하며 바위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이름은 그녀가 이 마법의 장소를 발견하고 느꼈던 기쁨을 순식간에 망쳐놓았다. 넓고 아름다운 꽃밭에서 난데없이 해골 무덤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소녀는 파벨도 자신도 다시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뒤졌다. 개가 흥분하여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주인님 그걸 잊지 않으셨군요. 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오이 피클병을 꺼내면서 소녀가 말했다. 비올레트는 큼지막한 오이 하나를 꺼내서 공중으로 휙 던졌다. 펄쩍 뛰어올라 오이 피클을 덥석 입에 문 파벨이 더없이 기쁜 표정으로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그리고 두 개나 더 먹고 나서야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누워서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낮잠에 빠졌다. 풀밭에 앉은 비올레트는 초콜릿 비스킷을 조금씩 깨물어 먹으면서 눈앞의 풍경을 살폈다. 언덕 아래로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지평선은 그 초록색 들판 너머에 있는 회색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어린 모험가는 더 멀리까지 보고 싶어서 손을 눈썹 위에 갖다댔다.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동물도 사람도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원의 일부라는 걸 알았다. 철도나 도로 건물과 전선도 없었다. 영웅 비올레트 위르르방이 인적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미 오래전에 잊힌 비밀 장소의 입구를 발견한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개와 마을이 통하고 바위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곳. 높은 하늘에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다. 비올레트는 문득 자신이 정원에 온 뒤로 태양이 같은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곳에 머문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몇 분 밖에 흐르지 않은 것 일까 어쨌거나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떠올렸다. 사진 속 개의 등에 올라탄 소녀를 둘러싼 풍경은 비올레트가 보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비올레트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전에 이미 누가 이 세계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비올레트는 미소지었다. 이것을 샅샅이 탐험하고 싶었다. 이제 이 정원은 그녀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아니 나아가 그녀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녀만의 세상이라고나 할까. 3. 황폐 숲 육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동물의 왕이라고들 아는데 그 말을 믿어선 안 된다. 육식동물은 언제나 뱃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거든. 우린 알고 있어. 제대로 된 먹잇감이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까마귀에서 빼앗은 냄새나는 고깃덩어리나 벌레로 허기진 배를 겨우 채우는 날이 대부분 이라는 걸 말이야. 반대로 초식동물들은 배고픔이란 게 뭔지 잘 모르지. 물론 그들도 때로 굶주리긴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그리 길지 않거든. 어디든 가기만 하면 푸른 새싹 부드러운 나뭇 까지 기름지고 영양가 많은 풀밭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배고픔이란 하나의 신호일 뿐이야. 이제 풀을 뜯을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육식동물만이 진정으로 배고픔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있지. 늑대들의 우두머리인 샌다크가 무리를 이끌고 황폐숲을 가로질러가며 말했다. 늑대무리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을 뛰어넘으며 잿빛 구루터기들 사이로 천천히 나아갔다. 모두 일곱 마리였다. 잠에서 깬 그들은 무시무시한 허기를 느꼈고 먹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이 군뱅이들 빨리 와 다른 놈들에게 먹이를 뺏기기 전에 잔디밭에 도착해야 해. 대장릇대가 뒤처지는 녀석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재촉했다. 황폐숲은 광활하고 어두웠다. 숲속 깊은 곳까지 가까스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조차 죽은 나무에 우물한 색을 띄었다. 동물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새들이 재재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꺾인 나뭇가지들 사이로 휙 부는 바람소리만 늑대들의 부드러운 발소리를 따라왔다. 한때는 생기 넘치던 숲이었지만 이제는 군데군데 언 땅과 눈밭만 남은 식물의 잔해를 쌓아둔 무덤이나 마찬가지였다. 고요한 숲을 지나고 있던 늑대무리는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는 어디서 위험이 다가오는지 알아내려고 주의를 집중했다. 그때 난데없이 위에서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돌덩이 떨어지듯 툭 떨어졌다. 어찌나 큰 가지였던지 거목이 쓰러질 때처럼 쿵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는 늑대무리 바로 뒤로 떨어졌고 곧이어 컹하는 짧은 비명이 들렸다. 다시 출발. 샌다크가 외쳤다. 옅은 황갈색 털을 가진 젊은 암늑대 키티의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을 때는 늑대무리가 벌써 저만치 앞으로 달려간 뒤였다. 잠깐만 브루노프가 나뭇가지에 발을 맞았어. 뛸 수 없단 말이야. 하 저런 샌다크가 대답했다. 안됐지만 기다려줄 수 없다. 우린 예전에도 그 녀석 때문에 이동이 늦어진 적이 있어. 키티 나뭇가지가 떨어진 게 무슨 의미인지 너도 알지. 정원이 다시 깨어난다는 뜻이란 말이다. 새로운 수호자가 숲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면 절대로 약해져선 안 돼. 그러니 그 절름발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마. 어서 가야해. 건강한 늑대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속도를 높여 늙은 브루노프의 거리를 빠르게 벌렸다. 숲 가장자리까지 오자 분위기는 확연히 덜 음산해졌다. 눈과 얼음도 거의 다 사라졌고 군데군데 새싹들이 죽은 나무 둥치에 푸른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벌써 조심스레 윙윙거리며 나는 곤충들도 있었다. 좋았어. 동물들이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 중에서 가장 젊은 늑대인 라모즈가 외쳤다. 이제 곧 사냥할 수 있겠어. 과연 그럴까? 샌다크가 반박했다. 여기서는 진짜 먹이가 사라진 지 오래야. 위험하더라도 더 먼 들판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먹을 걸 원한... 샌다크가 갑자기 경계의 자세를 하고서 꼼짝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따라 긴장하는 자세를 취했다. 내 다리로 견고하게 버티고 선 우두머리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뭔가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뒤따라오던 암늑대 낮이다가 속삭였다. 땅이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 아직 멀리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해. 이제 모두가 발밑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다. 곳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구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별안간 그들 앞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레같은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 구구구 샌더크는 앞으로 똑바로 돌진했다. 나무가 없는 공터를 찾아야 해. 이러다간 뼈도 못 추리겠어. 늑대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황하진 않았다. 샌더크는 훌륭한 안내자였다. 그는 숲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뭇가지가 떨어질 것을 세 번이나 예상하고 그때마다 딱 맞는 타이밍에 피한 덕분에 무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그는 무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선 안전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몇 시간씩 먹잇감을 쫓는 데 익숙한 늑대들은 지치지 않고 전적으로 대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 키티만이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부르노프가 멀리서라도 따라오고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상처입은 늙은 늑대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다. 여섯 마리의 늑대는 마침내 숲의 정상에 이르렀다. 거인들이 장난쳐 놓은 것처럼 겹겹이 쌓인 죽은 전나무들 넘어 절벽 아래로 긴 잿빛 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여기라면 마른 나무가 갑자기 덮칠 위험은 없었다. 절벽 끝에 서자 확 트인 전경이 펼쳐졌다. 평원은 아주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숲이 끝나는 곳에 무성한 풀밭과 너른 잔디밭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 게 보였다. 그때 늑대들의 눈에 들어온 건 그 사이에 보이는 먼지 구름 이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먼지 구름은 정원의 비옥한 지역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저 거대한 먼지 구름은 샌다크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코로 들어오자 기름진 흙의 입자들과 수백만 개의 버섯 포자 꽃 가루 미네랄이 풍부한 물방울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주둥이를 몇 번 흔들고는 선언하듯 말했다. 틀림없어. 초록 군단이다. 그들이 깨어난 거야. 우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숲을 빠져나가기로 한다. 그때 움직여야 해. 4. 너른 잔디밭 파벨은 비올레트가 다시 등에 탈 수 있도록 몸을 낮추면서 물었다. 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주인님? 어... 저쪽에 넓은 잔디밭으로 저긴 잔디관리가 잘 된 것 같아. 그 말은 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지. 그들은 푸른 들판으로 내려갔다. 풀밭에 윤기 있는 잔디가 빽빽하게 나있었다. 드물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데이지와 민들레가 잔디밭의 단조로움을 덜어주었다. 소년은 사람이나 동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풀밭을 살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잔디밭엔 사람이 다닐 만한 길도 땅굴도 없었다. 파벨이 잔디밭 위에서 겨우 세 발자국쯤 뗐을 때 비올레트가 말했다. 나 내리고 싶어. 이 잔디는 굉장히 푹신한 것 같아. 맨발로 걸어볼래. 어린 탐험가는 땅에 내려서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이 느껴지는 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양탄자처럼 두툼했다. 해의 온기를 듬뿍 머금은 땅은 따스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비올레트는 정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연을 만끽하며 기쁨을 느꼈다. 파벨이 바짝 뒤따랐고 비올레트는 주변을 대충 둘러보면서 걸어갔다. 풀밭 위를 걷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이제는 아예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풀밭 위에서 막 구르려던 찰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제발 조용히 좀 해. 비올레트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금 말을 한 존재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거기서 비켜! 파벨과 비올레트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잔디밭 한쪽 끝 머리가 살짝 접혔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이불을 살짝 걷어낸 것처럼. 곧이어 넓은 풀밭에서 작은 얼굴 하나가 쏙 나타나더니 이어서 또 하나가 나타났다. 여기저기에서 쏙쏙 내민 머리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어서 가라니까? 제발 우리 잠 좀 자게 내버려 둬. 너희가 우리 잠자리를 짓밟고 있잖아.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나왔다. 비올레트는 그들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쭉쭉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부분 성인처럼 보였는데 키는 그녀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비올레트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말하자면 마을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프리불을 덮고자 하는 거대한 침대 위에서 자신이 껑충껑충 뛴 셈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 죄송해요. 우린 지금 막 이곳에 도착해서 사정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이 잔디밭에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걸요. 어쨌든 마침 잘됐네요. 그때 정장 코트를 입고 플리프로 장식한 모자를 쓴 키가 작고 포동포동한 남자가 나와서 비올레트 앞에 섰다. 아니 마침 잘된 게 아니야. 너희는 떠나야 해. 모두 자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처음 만났어요. 비올레트가 말했다. 아 너희가 지금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다니까. 우리 잔디밭을 쿵쿵 짓밟았다고. 이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남자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은 비올레트 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내 자랑스러운 친구 파벨이고요. 작은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파벨을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나는 월기수야. 34호에서 38호 구역까지 관리하는 책임자지. 우와 대단하시네요. 비올레트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34호 38호 구역이라는 게 뭔진 몰랐지만 어쨌거나 이 작은 남자를 지켜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작은 남자는 한결 부드러워진 듯했다. 그때 또 다른 작은 남자가 느긋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월계수 이 애를 괴롭히지 마. 얘는 정원 바깥에서 온 손님이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크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 됐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한 남자는 은방울 꽃 잎사귀를 질겅질겅 씹고 있는 구릿빛 얼굴의 젊은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엔 풀이 잔뜩 붙어있고 거기에 날벌레 떼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젊은이가 자기를 소개했다. 내 이름은 블루베리야. 우리를 깨운 게 너로구나. 아 정말 미안해요. 비올레트가 대답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모두 누구세요? 아 내 친구 월계수가 하려던 말은 우리가 정원 주민이라는 거야. 이 녀석은 말투가 너무 상냥하고 친절해서 탈이라니까 블루베리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잔디밭과 덤불과 오솔길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해. 비올레트는 정원의 상태를 봤을 때 아마도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건 경솔한 짓일 것 같았다. 그래서 좀 더 상냥한 대답을 찾아냈다. 와 잔디가 정말 멋져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런데 여긴 어떤 곳이죠? 정원이 깨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월계수는 통통한 배 위에 두 팔을 엇갈려 얹고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비올레트의 말을 끊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었지. 네 그만 가던 길 가 블루베리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쳐다봤다. 아 이 친구 말은 신경 쓰지 마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녀석이거든. 하지만 네가 정원에 왔으니 이제 우리도 할 일을 해야겠지. 널 만난 건 정말 큰 영광이야. 참 그리고 굳이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돼. 우린 이제 친구가 된 거니까. 어? 그래도 될까? 좋아. 사실 비올레트는 이 상황이 좀 거북했다. 살면서 그녀를 중요한 존재로 여겨준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비올레트는 이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자애와 착각한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소녀의 마음 한편에선 어쩐지 이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이상하게도 블루베리가 한 마리 마음속에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믿기 어렵겠지만 왠지 이곳에 정말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았고 여기서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제껏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인지 그 신뢰에 보답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아주 위험있고 자신감 넘쳐 보였던 사진 속의 소녀처럼 비올레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정원 주민들도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삼오오 때를 지어 비올레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 낯선 소녀에게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소녀가 물었다. 너희는 정원의 수호자에 관해 들어본 적 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원 주민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월계수가 투덜거렸다. 수호자에 관해 들어봤냐고? 그걸 말이라고? 그 수호자가 우릴 내팽개 쳤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블루베리가 중얼거렸다. 아 아주 옛날 이야기지. 하지만 네가 이 정원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수호자는 무엇으로부터 정원을 지키는 건데? 다시 침묵. 이번에 침묵은 아까보다 더 무거웠다. 피올레트는 그 무엇이 아무도 감히 이름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만큼 두려움과 심을 직감했다. 꽤 긴 침묵 끝에 블루베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두더지 세 자매를 찾아가 보렴. 그들이 설명해 줄 거야. 특히 시몬을 찾아봐. 올개수가 끼어들었다. 나머지 둘은 완전히 돌았으니까 두더지 세 자매 비올레트가 되뇌었다. 그건 여기 사는 사람들의 별명인 거야? 아니 블루베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세 마리의 두더지야. 시몬과 비르지니아와 마르그리트 그들은 땅굴을 통해 정원 전체를 돌아다녀. 그래서 모르는 게 없고 듣지 못하는 말이 없어. 게다가 모든 걸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망쳐놓지. 월계수가 투덜거렸다. 망할 놈의 짐승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으니까. 그럴 구실을 찾. 비올레트가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어디 가면 그 두더지 세 마리를 만날 수 있는데? 블루베리가 머리카락 속을 뒤적거리면서 말했다. 음 그건 나도 뭐라 말할 수 없어. 그들은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들이 지렁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서 숨 많은 자기 머리카락 속에서 통통한 분홍색 지렁이 한 마리를 꺼냈다. 이어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는 지렁이들을 한 줌이나 모아 비올레트에게 불쑥 내밀며 말했다. 가끔 땅바닥에 대고 이것들을 흔들어봐. 그러면 두더지들이 코를 쏙 내밀 거야. 파벨은 자기 주인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을 코앞에서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분명히 비명을 지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피올레트는 아주 침착했다. 소년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지렁이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묶은 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파벨의 등에 올라탈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에 정원 주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회색 숲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수버어기에서부터 점차 그들을 향해오는 빽빽한 먼지 구름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외침소리가 터져나왔다.